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애운 송가이리아랑 신나 맨날인가 보겠습니다 화성애운 송가이리아랑 내 삶은 송가이리아랑 내 인생을 주신 그의 온기운 내 인생을 주신 내 인생을 주신 너를 주신 삶의 길을 흘러 주신 내 인생을 주신 14년 컴퓨터를 축제 개방식에 다행히 이렇게 초대의 최선 실식으로 모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고 계세요? 근데 태국이 조금 별명인 거 같아서 진짜 처음으로 해봤는데 다행히 호성이 왔는데 이동도 공개해 줄 거예요 처음으로 다행히 하라 다행히 하라 가현이가 호성이 와서 몸이 좀 힘드냐 하죠? 무대에서 한 사람은 바치고 호성스러워 칠 거예요 아시겠죠? 날씨도 좋고 이렇게 그늘 아래에서 가현이 노래도 듣고 얼마나 좋으세요? 좋으시죠? 바람도 정말 시원하게 불고 오늘 최고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가현이 보러 오셨나요? 누구 보러 왔어요? 가현이 보러 왔죠? 그럼 지금보다 더 신나게 즐겨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?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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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춤추시려고? 어? 저 노래할 때 춤추셔 주시려고 나오셨어요? 그럼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? 아버지 약추 좀 드셨어? 지금... 어쩐지는 어쩐지 얼굴 색이 블라우스 색 처럼 처음같은инг 우리 아버지 오늘 기분 좋은지라 약추를 한잔 드셨나 봐요 골을 제대로 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? 기대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버님이 오케이 했어요 그럼 큰 벗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는 시간이야 선수대표 가는 시간이야 선수대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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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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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e on효정 안돼요? 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박수 같이 입장으로 가야겠어 반응이 이래가지고는 직업 끝내고 가야겠어 나 바닷가 배나 타러 가야겠어 배돌이 나러 가야겠어 앵콜이에요? 우리 구독분들이 원래 이렇게 점잖하신가? 아니면 아직 낮이라서 그런가? 너무 밝아가지고 담대야 이렇게 막 활발해 주시는데 15살들아 그래요? 그런거에요? 아닌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약초 좀 덜 드셨어 내가 볼 때 그럼 어떻게 신나게 마지막 메디를 한번 가볼까요?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 다 아시는 노래니까 함께 빼창하는 것처럼 다같이 아시는 노래 나오면 따라 불러주세요 아시겠죠? 이번에는 같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박수 한 번 드려볼까요?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cript 아리아리랑 슬슬과 안나 노래 부르고 춤추며 울다라 다시다시 아리랑 스승이랑 아랍가 난데 아리랑 아랍가 난데 만나보니 한가라 이별을 위해 이별이 되었거든 왜 만났던가 아리랑 스승이랑 아랍가 난데 아리랑 아랍가 난데 오늘 향해 오신 분들 만수가 한 것이로 다시 일 잘 되시리로 부자가 되소서까지 아리랑 집중이랑 아랍가 나란 transitioned 이별이 골왕 난데 만개 сдkah이 둥둥둥둥뱅뱅 아랄이가 어디에 났어요? 하성에 가인이 가까이 오겠다 그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다치시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? 사실 가인이랑 진변들이 여기까지에요 이제 인사드리고 가려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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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감사합니다.